프라하트 채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 어느 날 제가 일하는 스튜디오에 택배가 왔습니다. 제가 구매하지 않은 물품이었는데 말이죠. 카라멜 향 마키아토 달고나 이런 것들과 함께 안에는 건프라가 있었습니다. 얼마전 시청자 드리용 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. 제가 얼마전에 에어브러쉬 없이 핸드페인팅으로 만드는 건프라들을 몇개 진행했었는데 그중 디제이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. 이 편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개발하는 파스텔 이용한 페인팅을 조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. 드리용 님께서 보내주신 이 킷은 요청하신대로 핸드페인팅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 킷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킷을 보내주셔서 드리용 님께 영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구요. 핸드페인팅으로 잘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사제 데칼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. 네 보내주신 킷은 HGUC 6전형 건담 리바이브 된 킷이구요. 그리고 이번 편에서는 언박싱에서 구성물들을 확인하고 매뉴얼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MS-08 소대 애니메이션에서 주요 기체로 나왔던 킷이죠. MS-08 소대 애니메이션은 1년 전쟁중에 지구에서 일어났던 소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죠. 건담의 밀리터리한 스타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라서 상당히 재미가 있었습니다. 런너는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근데 그 중 3개만 일반 사이즈의 런너고 나머지는 작은 사이즈의 런너입니다. 비교적 최근 킷이기 때문에 분할이 잘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. 건프라 HG에서는 A 런너가 이렇게 다양한 칼라가 한 런너에 사출된 멀티 사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매뉴얼을 보다 보면 주의해야 할 것들이 심벌로 표현되는데 여기 한글로 표현된 안내서가 들어있습니다. 매뉴얼을 살펴보겠습니다. 08 소대 킷이 이렇게 앉아서 사격하는 자세가 나올 만큼 가동성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6.0 건담의 이미지는 이렇게 살짝 뭉툭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. 그리고 몸 전체의 화이트 바디가 아니고 밝은 그레이 칼라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매뉴얼 볼 때 먼저 해보는 것은 접합선이 나올 만한 부분을 체크하는 것입니다. 이걸 꼼꼼히 다 체크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되겠다는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. 이쪽 팔 부분에 접합선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네요. 정확히는 해봐야 알겠습니다. 그리고 팔이 두 개니까 다음 팔도 나올 수가 있겠죠. 매뉴얼을 보다 보니까 역시 최근에 나온 킷이라 패널라인 쪽에 접합선을 만들어 주거나 맞물리는 구조를 잘 효율적으로 해놔서 무기정도 신경써주면 더 이상 수정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무장은 이렇게 건족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조립 위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킷을 바라볼 때는 이미 칠해진 부품들이 색분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동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도색을 하는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킷은 다른 걸 떠나서 도색하기에 좋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도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것을 예를들어 보면 사출 색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도색을 할 때 부품 분할이 잘 되어 있으면 칠하기가 상당히 편해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눈에 잘 들어온다는 것이죠. 또 부품에 정크도 없기 때문에 알짜 킷이라고 할 수 있네요. 제가 진행하고 있던게 1대 35 스케일에 중장미 모형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기라도가 HG가 도색을 남기는 상태에 있는데 이 킷을 보내주셔서 이걸 먼저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. 그러면 다음편 도색편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